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삼프로tv의 박정호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땜빵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제가 이 9시 통금 아닌 통금만 아니었으면 우리 또 형님들 저만 놔두고 금요일날 또 호박나이트 가셨구나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건 아니실 것 같고 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셔서 저한테 잠깐 또 부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금요일날 서통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흔쾌히 나왔습니다. 저도 요즘 투자하면서 점점 많은 고민들이 더 쌓여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좌가 좀 좋아지거나 장이 좋아지면 그때마다 더욱더 내가 오판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요즘 저도 슬슬 제가 약관의 나이로 이런 표현을 써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투자할 때 지표도 봐보고 트렌드도 봐보고 여러 가지도 봐봤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 회사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이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세뿐만 아니라 발전의 방향성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 우리 3프로 TV에서 우리 계신 우리 3프로 TV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들의 CEO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매니지먼트들의 기질을 바탕으로 한번 분석하는 것들을 해볼까 하는데 괜찮다 싶으면요. 우리 3프로 형님들 보실 때 댓글창에 막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 또 여러 가지 앨런 머스크 비터 해서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한 번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들어와 가시고 오랜 기간 계신 분들도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영역들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나간 투자를 되짚어보고 성공의 길로 되돌아가는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경인의 성공 투자 로드맵. 지금 바로 페이지 투 앱에서 만나보세요. 첫 번째 시간으로 미래세대우 박광남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브리핑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많은 알찬 얘기 해 주셔야죠. 하나하나 해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많이 쉽지 않은 힘드셨던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며칠 동안 사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도 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면 정말 저도 사전에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열심히 더 노력해서 다음번 어느 기회가 되더라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요. 중국 시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일단 사실 아시아 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요. 장 초반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장세 들어서 오후 시장이 중국 같은 경우에 1시간 휴장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시장이 2시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 2시경에 사실은 국내 한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할 것 없이 좀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중국 증시도 동반을 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 다만 이제 장 마감을 한 30분 정도 남기고서 일부 반등하면서 낙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일단은 미 선물 시장이 약세를 좀 계속적으로 보인 점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의 지수 하락이 커진 점 등이 중국 증시에도 약세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시장 이슈로서는 2020년 예상 실적이 순순실 기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1월 31일까지 예상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1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일부 성장주의 실적 우려가 확대된 영향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 변동성의 시초를 좀 마련했다. 빌미를 마련한 게 중국 증시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지난 3거래일 동안 중국 증시가 영래포를 순회수를 하면서 공급이 아닌 회수를 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좀 줬거든요. 사실 과거에도 2009년 당시에 금융위기 이후 사실은 증시가 반등을 주고 있던 당시에 ECB에서 먼저 그때 테이퍼링 이슈를 좀 먼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증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서 조정국면 보이고 결국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무 위기까지 이어지는 형태까지 갔었는데요. 그런 과거의 기업들을 사실은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투자 심리에 좀 균열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한국 증시에 좀 장중에 중국의 1일물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10%까지 급등했다는 사실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때부터 낙복이 사실 많이 확대가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이슈 때문에 2일물, 3일물 할 것 없이 모두가 좀 상승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이 공급이 됐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억, 20억 위안이 만기가 도래하는 역할피가 있었는데 총 천억 위안을 공급하면서 980억 위안을 순 공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순 공급이 있으면 그동안 순 회수 때문에 레포 금리들이 소폭 상승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반대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무슨 일이지? 어떤 특정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 감히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했는데 실상은 중국 시장에서 SLF라고 하는 단기 유동성 창구 지원 금리를 인민은행이 상승시킨다는 루머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민은행이 장이 이제 중국 시장 기준으로 4시 마감 이후에 그 루머에 대해서 루머다. 우리는 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급등했던 RP 금리 뒤 다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부분은 이 루머가 퍼졌을 때 조금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 증시의 과열을 이런 식으로도 약간은 좀 조절하는 역할로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좀 해보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루머가 이제 중국 해당 루머가 퍼졌던 중국 증시가 사실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가장 적은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슈 하나가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뭐 좀 너무 억측일 수도 있지만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영향력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춘절을 대략 한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인민은행의 유동성 관련 태도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남을 것 같고요. 2월 1일하고 2일에는 오늘처럼 20억 위안의 이제 조그만 규모의 역할피 역래포 만기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때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2월 3일하고 4일에 1,800억 위안, 4일에는 1,000억 위안의 역할피 만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는 꽤 크네요. 이때 만약에 이제 이때 인민은행이 어느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동성 환경에 대한 긴축인지 아니면 정말 이야기한 것처럼 긴축은 아니고 그냥 미세 조절인지 정도 여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듯 하니 이 이벤트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금일도 사실 남아 자금이 124억 위안이 유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조정 국면에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좋은 이제 뭐라 그러죠? 좋은 판단? 아니면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쳐다보시는 것보단 시장에서 내가 원래 사려고 했지만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혹은 그 지수들을 좀 오히려 반대로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 조정의 빌미가 나에게는 반대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런 조정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는 지수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보는 기회로 삼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다음은 유럽 시황은 어땠나요? 네. 유럽 시장도 지금 닥스 지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4% 영국 FTSE 지수는 마이너스 1.7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마이너스 1.6%로 낙폭이 조금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1% 내외까지 낙폭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 1월 실업자 변동 건수가 시장 전망치는 한 7,500명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예측이 됐는데 실제로는 4.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좋다라고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4분기 GDP가 시장 전망치는 마이너스 3.2%였는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2.9%로 시장 전망치 대비는 좀 좋아지긴 했다. 하지만 연달아서 3분기도 안 좋았고 4분기도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 확산세에도 백신 접종 관련 리스크가 유럽은 있지 않습니까? 어제자 외신을 보면 EU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공장을 점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습격을 했다. 이런 식의 언어까지 쓰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백신이 다른 데로 유통이 못되게 하게끔 하는 조치까지도 발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기의 회복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유로존, 유럽 지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유로와 환율의 추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인 경기의 회복 강도, 백신 및 락다운 효과, 그 다음에 페드 대비 정책 여력이 부족한 ECB, 최근 유로와 강세에 대한 ECB 의원들의 발언 등은 다 유로와의 사실은 약세를 지지하는 요인입니다. 반대로 보시면 이 요인이 달러와의 강세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이 같은 점이 사실은 좀 더 부각을 받으면서 달러 강세의 국면이 나타났고 그런 되돌림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때문에도 증시에서의 투심이 좀 안 좋아진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추가 부양 재원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1.9조가 될지 1.1조가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의 단독 통과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1.9조 수준으로 나올 확률이 좀 있는데요. 그때 증가한 미국의 부채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은 사실 2020년에 이런 경기 부양 측으로 인해서 경기 지표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빴지만 제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반대로 역기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은 반대로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의 힘싸움이 어디로 방향성을 틀는지 여부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독일이 시장 전망치를 상위하는 경제 지표들 좋은 것들,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일부 제약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증시의 조정 국면이 멈추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의 조정과 함께 지금 달러의 방향성도 사실은 조정 국면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방향성이 증시 조정 국면 해소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포인트 하나를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차례죠? 아마 대부분 저도 실시간 채팅탕 봤더니 다들 미국 소식을 역시 제일 기다리세요. 미국 시장도 말씀 주시죠.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백지수가 마이너스 0.9%,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 S&P500 또한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낙폭은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기는 합니다. 이거보다 더 확대됐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시장이 전일 제가 새벽 3시부터 쭉 봤어요. 이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깨있는 상태이긴 한데 미국 시장의 사실 움직임이 장 마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약간의 노이즈들이 보였던 부분은 이제 장이 사실은 반등 국면을 줄 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것들도 같이 사실은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애플하고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조금은 좀 의아했었는데 역시나 장 마감 1시간 정도를 앞두고 앞두고 좀 낙폭을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만큼 미국 증시도 사실은 투자 심리가 저는 좀 불안 심리가 많이 가중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개연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열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증시가 조정 국면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정 국면이라는 말씀은 추세가 변환되는 것은 아니다. 우상향의 기조로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지수와 빅스와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반면에 경제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달러 지수나 혹은 채권 금리나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나 등등에서는 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FOMC나 아니면 유럽의 ECB나 혹은 정책 당국이나 큰 변화의 모습들을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의 그림에서 크게 변화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가격적인 이슈에 의한 변동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은 합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림이 변한 게 없다라는 건 2021년에 경기 회복세는 우상향 기조를 띄울 것이고 기업들의 이익도 작년의 기조 효과를 발판 삼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하락에 대한 공포심리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오늘 방송 마감 시점에 12월 PC 디플레이터 발표 예정인데 12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1.2%, 근원 인플레이션은 근원 PC 디플레이터는 1.3%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12월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전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향후 저희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가장 주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지표입니다. PC 디플레이터가. 여기서 PC 디플레이터에는 가장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주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의료비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에는 PC 디플레이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고요. 반면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이 코로나 사태로 내에서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 의료비의 비용이 올라갔던 해이기 때문에 감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물가의 상승을 좀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힘싸움, 이 크기의 싸움들도 향후 지표들이 나타날 때마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로빈우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저보다는 이제 이따가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바톤을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프로TV에서 하나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업계에 가장 인정하는 최고의 실력자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가장 멋지게 생긴 훈남 중에 한 분이신 우리 박광남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오늘 사실 3프로TV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에 나올 때 우리 박위원님 뵙고 이런저런 환담 나누고 방송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경제적으로 판단 잘 안 되는 걸 여쭤보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은 해안 주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좀 얘기해 주고 가시죠. 저도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6개월이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기서 글로벌 라이브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난 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제 능력에 비해서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필 시장이 조정 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제가 좀 자리를 비우게 된 점이 굉장히 많이 좀 송구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조정을 정확하게 맞추고 언제가 저지 이런 거를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3프로에서 드리기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덕분에 많이 배웠고 소통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제 개인적으로 가벼운 조정이 될지 정말 좀 힘든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힘내셨으면 좀 좋겠고요. 혹여 먼 미래에 힘든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3월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처럼 왔거든요. 그때 저도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해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이 뉴노멀이라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투자라는 부분을 포기하시지 말고 저는 지속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과거에 종목을 굉장히 노력해서 찾아서 수익을 많이 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정말 많이 저도 영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바꾼 건 물론 중요합니다.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종목을 공부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게 맞는 투자 방법, 방법론을 찾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방법론을 찾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았으면 저도 공유를 하고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그거는 아니지만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을 이런 투자의 방법론을 찾아야겠다. 내가 매해년도 투자 수익률로 양의 수익률을 내고 내년보다, 작년보다 내년에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나한테 가장 알맞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투자자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론을 찾으신다면 저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좋은 성과 혹은 그래도 개인에게 알맞는 수익을 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참 애정어린 것 같습니다. 사실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들이라는 게 진짜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선배님들도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절절히 느끼셔서 그런지 제가 실시간 댓글창에는 의견 다를 때도 많거든요. 때로는 오늘 투자가 잘 안 돼서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처럼 한결같이 너무 그동안 감사했다, 가지 말라, 어딜 가느냐, 너무 우리를 놔두고 어디 가시냐 이런 얘기들을 항상 이렇게 연달아 쫙 내려온 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몇 분들은 감사의 표시로 고마워라고 하면서 제가 저 기능을 잘 모르는데 돈 입금 같은 거 하는 이걸 연달아 또 보내시고 그동안 우리 박 의원님께서 우리 3% 애청자분들에게 어떤 위치였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박 의원님, 우리 애청자분들이 박 의원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제가 회사에 저희 미래에셋대우 스마트머니에서 회사의 모닝 브리핑을 맡게 돼서 매주 8시 10분마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노력해서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3% 방송이 정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투자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굉장히 많이 해소해 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3% 방송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공부들 하시고 좋은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언젠가 저는 돌아오실 분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죠? 그때까지 잠시 그동안 사실 이 시간에 우리 박 의원님이 여기 나와서 하시는 이 행동들은 정말 제가 장담컨대 말씀드리지만요. 이건 진짜 재능 기부셨거든요. 저희가 뭐 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분의 시간당 페이에 정말 맞지도 않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수준인데 그런 분이 이렇게 6개월이나 꾸준히 나와서 해주신 거 우리 애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미래에서에서 조금만 하시다 다시 빨리 오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박광남 위원님의 건승을 위해서 제가 대신 박수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